네, 메가스터디 사회문화 윤성훈입니다. 2023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이라던가 총평 말씀은 따로 총평 TCC에 찍어놨으니까 캐스트 영상 좀 참고해보도록 하시고요. 바로 문항 해설을 해드릴 텐데 전문항 해설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만한 좀 난이도가 있었거나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문제들 위주로 해서 한 절반 정도 문제를 발췌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하루 한 시간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빨리 해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전달해 드리려고. 이게 또 궁금했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흐지부지 되잖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시험 치르고 바로 다음 날이라도 좀 수강하실 수 있도록 좀 빨리 촬영하려고 지금 서둘러 왔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따라 특히 오전부터 막 강의 때문에 이동하고 이런 수업 일정이 굉장히 많았어서 조금 한 며칠 쉬었다가 준비할까 했는데 안 돼. 우리 윤사탕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꽃단장도 하고 이렇게 좀 메이크업도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역대 가장 초췌한 모습으로 3월 모의고사 새벽 해설 강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문제 해설 좀 해드릴게요. 4번 문제부터 해설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만 정리해 드리자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판서 띄울 것도 없어요. 뭐 산불이 숲을 태운 걸 사회문화 현상으로 잘못 봤어요. 뭐 이런 분이 아니라면 1번 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1번 문제라든가 2번 문제에서도 뭐 자료 수집 방법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고 3번 문제에서도 명목론과 실제로 문제였는데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다시 혹시 틀리신 분이라도 큰 실수가 아니라면 틀릴만한 문제도 아니었지만 큰 실수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는 문제라 4번 문제부터 좀 해설해 드릴게요. 4번에 이 문제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운동이 아니냐 사회운동이냐 이거 가지고 나눈 겁니다. 사회운동이 되냐 안 되냐로 나눈 건데 이게 이제 5단원의 사회운동 편이 있죠. 거기를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좀 쉽게 느꼈을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 뭐 월드컵 기간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그죠? 불구는 악마 응원단이 뭐 자국팀을 응원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회운동이 되지는 않죠. 사회운동이 되려면 선생님이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가 목적성 어떤 공통의 이념을 지향하는 목적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체계성. 나름의 조직 체계가 있다. 그냥 느닷없이 사람들이 모여져 우우죽순 주먹국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름 그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념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지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얘는 뭐 글쎄요. 어떤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변모시켜 나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이념지향적인 측면도 없고 우리 팀 이겨라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이런 거기 때문에 뭐 나름의 최소화하는 체계는 있겠죠. 박수를 이렇게 치세요. 이런 정도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조직적 체계를 갖췄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시민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응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특히나 지속성이라고 보기 어렵죠. 월드컵 기간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 사회운동이 아닌데 밑에 있는 여성권리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여성운동 같은 경우는 명백한 사회운동이고 목적적 이념지향적인 목적성과 또 체계성과 지속성을 두루 갖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그렇다고 기억은 자발적 집단 행동이 아니다. 그럼 뭐 강제로 응원합니까? 아니죠. 이것도 자발적인 행동이긴 한데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 뭐 강제로 그럼 뭐 억지로 속아서 하는 행동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성 즉 이념지향적인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니은에 있는 여성운동은 목적성 이념을 지향한 공통의 이념을 지향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체계성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활동하는 것이니까 사회운동이 된다라는 뜻으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회구조 자체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혁명적 사회운동이라고 하죠. 사회구조는 유지하면서 그 안에 있는 제도 변화나 의식의 개혁 수준을 원하는 사회운동을 개혁적 사회운동이라고 한다면 사회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사회운동을 우리가 혁명적 사회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떤가요? 기존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보수주의적 사회운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혁적 혁명적 사회운동은 우리 사회를 어디까지 바꿀 것인가로 나눈 것이라면 이 보수주의적 또는 뭐 더 심하면 반동적 복고적 사회운동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자. 심하면은 아예 과거로 회귀하자. 이런 보수주의적인 방향의 운동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성 권리신장 운동을 보수주의적 사회운동이라고 규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기억을 빼줘야 되겠죠. 니은은 체계성을 갖춘 사회운동이지만 기억은 체계성이나 지속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 사회운동의 개념, 사회운동의 분류 이런 것들까지 학습이 잘 된 분이시라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앞범위의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어도 애들이 많이 맞춰. 그런데 이제 4단원, 5단원 문제는 아직 전범위 학습이 안 끝난 친구들이 많아서 문제가 조금 쉬웠는데도 못 맞추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 문제의 정답률이 조금 낮게 나온다면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범위가 아무래도 뒤에 있는 범위다 보니까 집중을 아직 거기까지 못해서 그런 흔적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